안녕하세요 표만두는남자 신상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CPU가선 비교표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7월달 CPU가선 비교표를 안 할뻔했는데요 여튼 말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기준으로 CPU, 쿨러, 메인보드 가격 다 변경해뒀고요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가성비 CPU 있죠 7500F 이거 집어넣어서 새로운 다크호스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는 재미가 있을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와 함께 고성능 CPU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말이 고성능 CPU지 사실 이거 게이밍 순위 기준으로 제가 등급을 나눠둔 건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4070 이상 혹은 3080 이상의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쓰신다면 권장드리는 CPU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여러분이 혹시나 4090급 쓴다 그러면은 요정도 가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요 CPU도 한번 가성비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녹색으로 칠해둔 제품이 제 추천 제품인데요 7800X3는 가성비가 구릅니다 아 근데 왜 녹색으로 칠해졌어요 이 7800X3가 절대적인 게이밍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해선도가 낮으면 날수록 CPU 인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게 좀 격차를 벌려보면은 분명히 7800X3는 뛰어난 가장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게이밍 CPU라고 볼 수도 있고 보드도 사실 제가 29만원짜리 넘었긴 했지만 터프플러스급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B650 MK 같은 기가바이트 좀 저렴한 보드를 사용하더라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보드 등급을 낮춘다면 실순위는 12위 정도로 중상위권으로 꽁충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이밍 CPU를 적당히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밑에 있는 7950이나 7900X3D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너무 떨어집니다 24등 15등인데 그나마 7900X3D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할텐데 사실 얘는 멀티 성능이 조금 애매합니다 게이밍 성능도 조금 애매하고요 왜 그러냐면 위에는 8코어 기반 SED 제품이고 밑에는 6코어 기반 SED 제품이라서 게이밍 성능이 이렇게 벌어지죠 좀 벌어진 게 보입니다 근데 멀티 성능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급이면 그냥 13600KF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포지션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두 제품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한 분들만 790X3D 정도 생각하시고 멀티 성능과 게이밍 성능 같이 잡고 싶다면 7900은 차라리 이거 갈바에 13700KF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i9급 한번 보겠습니다 i9급은 가성비 어떤가요? 좋을 수가 없죠 70만원 아니면 100만원인데요 그런데다가 쿨러도 싼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최고급 3열 수능을 쓰더라도 온도를 100도 찍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보드도 저렴하게 갈 수가 없거든요 보드나 쿨러나 다 비싼 거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킷 넣고 최악의 경우 언더볼팅까지 해야 온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메이트가 없고 온도 잡기도 정말 힘들어서 이리저리 주변기기도 신경 써야 돼요 케이스도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물론 멀티 성능을 점수만 보면 매우 뛰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멀티 성능은 여러분이 7950X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7950X는 이게 전부 다 큰 코어로 되어 있고 13900K는 스몰코어가 붙어있는 형태라서 막상 이게 여러분이 벤치가 아닌 실제 작업에서 둘이 성능 차이를 느끼려고 하면 어찌락뛰치락해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는 한 8에서 10% 포인트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은 이 13900K 아니면 13900KF 이런 거 쓸 바에 7950X에 적당한 수렝 달고 적당한 보드 달고 여러분이 작업용어 쓰는 게 좀 더 뛰어납니다 물론 게임 성능만큼은 이 13세대 i9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과 작업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인텔을 꼭 가야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나 고려해 보시고 가성비는 솔직히 없는 영역이니까 기대하지 말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당히 가성비 있고 작업도 할 수 있고 게이밍 성능도 좋은 CPU는 뭐가 있는데요 그거는 i7 13700K나 KF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등급 같은 경우는 50만원대에 쿨러도 적당히 중급 3열 순행 쓰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동급 써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성비가 꽤나 좋아져요 26제품 중에서 8등까지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CPU의 멀티 성능 그러니까 랜더링 인코딩 영상 편지 음악 작곡 이런 거 할 때 모델링 할 때 고를 때는 이 CPU의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멀티 성능 가성비는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합 가성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작업을 경험한다면 쓸 만한 CPU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추천은 여기서부터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3700KF는 꽤나 많이 나가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5800XED의 보드를 갖고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은 게이밍 CPU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성비로 봐서는 그리 추천하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제품이죠 자 이제 그리고 구형 플랫폼이라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어렵기 때문에 보드를 새로 사서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게이밍 CPU지만 추천 목록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13700KF와 700F가 있는데요 요 놈들이 가격이 소폭 올라가지고 사실 KF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950X, 7900X, 7700X 같은 3D 제품이 아닌 노멀 제품인데요 얘들이 전성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편이라서 일단 순행을 써야 됩니다 보드는 등급에 따라 좀 낮춰 갈 수도 있긴 한데요 가격적으로 70만원, 50만원, 40만원 이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거 말고 비슷한 등급에 가성비 더 좋은 애들이 꽤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13700K 같은 거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모바일 앱을 다중 실행하거나 아니면 저는 작업용으로 순수하게 쓰는데요 하시는 분은 7950X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사볼만한 것 같습니다 사볼만 해요 이게 CPU 가성비로만 딱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만 전체 가성비로 보면 그래도 멀티 성능 대비 순위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정도를 언급할게요 그리고 7900 노멀입니다 이거는 저전력 CPU죠 100W 채 쓸까 말까 하는 정도의 전력 소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꽤나 높은 멀티 성능과 그리고 준수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CPU의 단독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서 쿨럴한 보드를 싸게 가져갈 수 있지만 총압 가성비는 이 밑에 앞둬진 가성비를 보여주는 애들한테 보면 밀립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 사실 살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SFF 짤거나 SFF 짤는데 어느 정도 멀티 성능과 아니면 달려를 잡을 수 있는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오는 CPU를 본다 그럴 때 한 번 볼만하고 그게 아니라면 쿨러를 공략으로 가서 조용하게 쓰고 싶다 그런 저전력 PC 원하신 분 그런 분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00X인데요 이거는 가성비가 2위라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7600X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7600X 안 보세요 25만이죠? 얘 28만이죠? 둘이 성능 차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멀티 성능? 5% 좀 나나? 싱글 성능도? 얼마 안 나죠 얼마 안 나고 5% 좀 나고 게이밍 성능? 이거는 40-0 넣었으니까 이만큼 벌어진다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40-70 차이만 써도 2%밖에 차이 안 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30-70이나 30-60-TA 같은 걸 쓴다면 1%밖에 차이 안 나요 게이밍 성능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 영역에서 여러분 체감을 못 할 거기 때문에 7600X 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그래픽카를 쓴 다음에는 13600K 이런 거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가성비 2위지만 추천은 7600X를 추천하고 7600X보다 좀 더 좋은 거 쓰겠다면 13600KF를 추천드립니다 이 13600KF는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게이밍 성능 7600이랑 비슷하죠 그렇게 하면 뭐 쓰냐? 일단 업체와 디치라고 하는데 비슷하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싱글 성능, 멀티 성능? 확실히 13600K가 뛰어납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7600X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게이밍 가성비만 보면은 그 말은 맞긴 해요 근데 게이밍 가성비만 보고 살 거면 이 7600K 사는 게 맞는 거고 멀티 성능이 필요하면은 13600K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돈을 좀 더 투자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둘이 가성비 비교했을 때는 5700원대에서 6400원대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정도 돈을 더 추가하고 어떻게 됩니까? 확연하게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멀티 성능이 보시다시피 이게 100%라면 이게 63%잖아요 맞죠? 이게 100%라면 이건 몇 프로일까요? 훨씬 높게 차이 나겠죠?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다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용도로 쓰겠다면 13600K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저는 저전력으로 AND 걸로 가고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냥 7700 하시면 돼요 7700이 쿨라랑 보드 똑같이 가고 CPU 면에서는 가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라서 한 10만 정도 더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성비는 사실 또 13600KF랑 가성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보다는 13600K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보다 더 좋은 게임에서는 원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7700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전력 아니면 다음 세대 지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목래 빼기는 또 아깝다 싶어서 넣어뒀다 보면 되네요 이 4개가 이 라인업에서는 가장 추천한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몇 개 있죠? 뭐 있으니까? 12세대 제품들 이거는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언급 안 했냐고요? 아 이거 사는 호객님 안 계시죠? 이거 중고로 25만원 샀다 해도 쿨러나 보드가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 13600KF 보다 가성비 좋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실성능도 13600KF가 보시다시피 뭐 게이밍 성능이 지기를 하나? 멀티 성능이 크게 차이나기를 하나? 멀티 성능은 물론 12900KF가 조금 더 좋습니다 맞죠? 신규 성능이 크게 차이나기를 하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 뭐 중고로 보드도 중고로 오버하고 쿨러도 중고로 오버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13600KF는 중고로 못 삽니까? 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색으로 보든 중고로 보든 13600KF가 이 12세대 i9 제품은 확실하게 제압한다고 보기 때문에 13600KF를 보시지 이건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멀티 성능이 굳이 필요 없는 분들은 7600KF가 정말 가성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품 추천해드렸고 고성능 글카가 아닌 메인스트림 혹은 퍼포먼스급의 글카 쓸 때 괜찮은 권장 CPU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는 밑으로 긁고 올라가 볼게요 여전히 1등은 5600입니다 물론 이 5600에 4070이나 아니면 3080급 꽂기에는 이 5600이 부족합니다 QHD 가든 FHD 가든 부족하다고요 절대 성능은 부족하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4060 Ti 3060 4060 Ti 4060 정도 쓰기에는 이 5600만원 한 게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글칼 쓰신다면 실제로 성능이 저 위에 거 쓴다고 한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보쉐이피 보드나 쿨러 CPU 가격 셋 다 매우 저렴합니다 4,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죠 위에서 좀 가성비 좋다고 했던 애들도 5,000원대나 6,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4,000원대 가성비라고요 1%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4,000원 그러니 이거를 압도할 만한 제품은 없고요 5600하고 5600X는 사실 거의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위에 7600과 7600X랑 같은 느낌이죠 굳이 5600X를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 원하면 12400을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12400하고 얘가 3등의 가성비죠 4등의 가성비인 7500F랑 비교해보면 둘이 얼마 차이 안네요 고작 200원 차입니다 가성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총 비용으로 봐도 얼마 차이인가요 얘는 17에 2에 14니까요 뭐 대충 33쯤 됩니까 뭐 그쯤 되죠 33쯤 되고 위에는 위에는 14에 23 더 하면 되니까 37쯤 되죠 여러분이 한 3만 몇천원 정도만 더 투자하시면 7500F로 갈 수 있단 말이요 근데 이걸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싱글성능 우위에 있고 멀티성능 우위에 있고 게이밍 성능은 5% 여기서는 10% 깨끗하게 크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좋은 글칼을 쓴다면 얘네들이 돈 투자한 만큼 체감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칼을 70만원짜리 샀다 생각해봅시다 70만원짜리 뭐 있죠 70만원짜리 70만원이면 4070을 할인해서 샀거나 아니면은 뭐 4060TI 중에 좀 좋은거 샀거나 뭐 그 정도쯤 사면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6700XT 위에급 6800급이라든지 뭐 이런거 사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고런 애들은 5% 차이 나거든요 5%면은 비용적으로 3만원치 값어치를 하죠 그러니까 Cp를 높여가는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높은 글칼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7500F 가는게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돈을 그만큼 더 투자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는 5600에다가 조금 더 나은걸 쓰고 싶다 싶으면 7500F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드 뭐 12만원짜리로 충분히 커버되고 이거 엔더트 한개여서 아쉽다 그러면 16만원짜리로 커버되거든요 네 방열판도 있는 그런 보드 차후에 업그레이드도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색칠은 해놨지만 진짜 여기서 추천하는거는 5600에서 바로 7500F 요렇게 넘어가는걸 추천드립니다 7500F가 7600보다는 많이 싸야되거든요 지금은 조금 비싸긴 합니다 23만원이라서 뭐 3만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21만원 22만원까지는 충분히 안착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더욱 메리트가 있을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주의깊게 구매하기 직전에 7500F의 가격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원 2만원 더 빠지면 확실히 12400F보다는 7500F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시청자님 근데 13500F하고 13400F가 왜 색칠이 안았나요? 얘들은 게임의 성능으로 봤을때는 메리트가 없어요 7500F보다 못하니까요 근데 왜 색칠이 안한대요 멀티 성능이 7500F보다는 확연하게 뛰어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상편집 아니면 작곡 랜덜인코딩 아니면 모바일게임 다중시행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돈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공략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고급보드가 필요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요놈들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칠을 해뒀는데 대부분 유저는 게임 유저니까 사실 중간일까 다 무시하시고 5600F보다는 조금 더 좋은거 쓰겠다 7500F로 바로 넘어가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퍼포먼스급 메인스트림급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여기 설명 안하는 애들은 뭔데요 어 이건 지금 사는거 아닌가 애들이에요 가성비 딱 봐도 그냥 망했는데 이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2세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와서 새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중고중고 하시는 분인데 사실 13세대 중고 가격이 얼마 안되는 데 그래도 그거 중고 사시면 12세대 중고 가성비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7500F라는 걸출한 게이밍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굳이 이 제품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거죠 안만 봐도 이거 가성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중고로 산다는데 못 따라온다니까 보드 12만원에 쿨러 2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따라옵니까 10회 가격도 20만원 초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애들은 굳이 언급 안하겠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내려갈게요 여기는 더 망했습니다 10세대 11세대 아직 안 빼고 놔두는 이유가 아직도 이거 중고 괜찮은 줄 알고 사시는 분도 있길래 굳이 안 뺏는거지 여기 있는 애들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10세대 11세대는 진짜 중고로 사면 12세대에서 중고로 사는 것보다 더 망한겁니다 진짜 별로에요 왜 12,100이 사실 얘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 안나요 얼마 차이 안나고 얘네들 싹 다 5,600에 밀리네드에요 5,600보다 멀티성능은 소폭 좋을 수 있긴 한데 게이밍성능은 5,600보다도 못한 놈들이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애들 싹 다 근데 그 5,600이 얼마 안돼요 CPU 15만원 밖에 안해요 보드 10만원 정도면 사요 쿨러 2만원 밖에 안해요 쉽죠 기본 쿨러도 도라는 가요 시끄러서 그렇지 클러스 살짝 까지긴 하는데 도라인가요 그럼 이건 뭐 총 다 합쳐서 얼마나 사는데요 28만원 정도에요 근데 여기 CPU 단일 가격으로 벌써 28만원 넘는 애들 넘치죠 CPU랑 보드 합치면 벌써 28만원 되는 애들 많고 근데 고작 4코어에요 아니 뭐 그렇게 합쳐서 코어 늘려봤자 5,600 차이가 별로 없거나 전선비 너무 별로거나 쿨러해서 돈을 많이 써야되거나 뭐 그런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싹 다 빼야됩니다 싹 다 별로고 특히 13,100은 신제품이라 하시고 여러분한테 파는 업자들 좀 보여요 여러분 그거 걸으십쇼 13,100 같은 경우에는 12,100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리네이밍한 제품이에요 클럭만 살짝 더 올라간거에요 그리고 그 13,100 살 돈이면 5,600 사고도 남습니다 구형이라고 무조건 나쁜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가격이 이만큼 내려줬으면 이 6코인 5,600이 당연히 이 4코어짜리 13,100은 좋습니다 여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다 싹 다 제끼고 진짜 예산 부족하면 11,100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십쇼 11,100 뭐 못 살거 아니에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여러분 글카 2060 이하 살 때 또 위에급 사면 그냥 5,600 가는게 맞습니다 5,600 가서 네모를 살짝 하고 쓰는게 훨씬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거 쓰겠다 40,70 뭐 30,70 Ti 30,80급 사겠다 그러면 7,500 가는게 맞구요 왜그냐면은 글카 샀는데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글카 성능이 5%, 10% 까지면은 그 비용에서 까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순수 가성비를 보면 안되는거에요 글카 성능 손해 본 만큼 충분히 복구시켜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윗등급의 CPU를 뭐 돈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다면 넘어가는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12,100F 하나만 추천하고 돈 조금만 더 있다면 웬만하면 5,600원 넘어가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보드 가격 비슷하고 CPU 가격에서만 4만원 더 쓰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5,600G는 왜 칠해놨냐면 5,600G가 효도커므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CPU 성능 꽤나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 어느정도 나오죠 12,100F보다 좋죠 그리고 CPU 싱글 성능은 좀 처지긴 하는데 10% 이상 차이 안나니까 그냥 체감은 잘 안되요 그리고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는 좀 처지긴 하는데 얘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달때나 게임 성능이 좀 처지는거지 그래픽카드 안 달면 11,100F보다 더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간단한 캐주얼 게임은 어렵진 않다면 괜찮다는거에요 바둑 하든지 아니면 고스톱 친다든지 요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괜찮아요 카드 친다든지 포커 그래서 5,600G가 뭐 내가 사무용도로 직접 쓰고 있는데도 괜찮기도 하고 여러분이 뭐 가정용으로 간단하게 쓰기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그냥 칠해뒀습니다 자 그 밑에 라인업 여기꺼는 진짜 볼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의 라인업이에요 가성비도 별로고 절대 성능도 별로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게 이거거든요 4,100F 근데 4,100F 절대 성능이 너무 구려요 게이밍 성능이 얼마나 까지는지 한번 보세요 좋은 애들하고 비교하면 절반 성능 밖에 안나오고 좀 저렴한 애들하고 비교해도 뭐에 30% 넘게 차이나죠 12,100F하고 비교해도 30% 넘게 차이나는다고요 근데 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데 절대 성능이 이렇게 쳐지면 살만한가요? 아니죠 이게 가성비 가성비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비슷한 등급에서 가성비 비교하는 건 의미가 되는데요 아예 그냥 사용용력이 다른 훨씬 낮은 성능이 보이는 게 싸다고 그 가성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저렴하고 저품질인 제품인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실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놀랍게도 실성능 떨어져서 사지 말라고 그러는 애들 뭐 10세대 i3 이런거 이런 애들도 예전에 7700 i7 이런 것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 살 때 한번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새걸 판매하는 사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i7하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뭐 7세대 i7 6세대 i7 이러면 성능이 처참합니다 3세대 이전의 i3한테도 쳐요 그 증거 있냐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입회에서 이 정도 등급인 애들은 진짜 정말 라이트한 사무용도 아니면 쓸만한 제품이 없으니까 제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로우엔드 는 엔트리 엔트리 모델은 제껑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평가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표시치 보면서 적당히 가성비 좋은 제품 내산에 맞는 제품 내산에 맞는 제품 내산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충분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은 그래픽카드 가성비입회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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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